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작업했던 코드를 다시 가져와보죠. 자 여기까지 우리 했었죠. 그리고 순회를 하는 것도 우리 진행을 했었습니다. 코드를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것까지 했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그 순서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일단 가져오는게 순서입니다. 자 word라는 변수에다가 splitted i 이렇게 해서 word의 값을 제가 체크를 해봅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이 splitted 텍스트 안에 담겨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word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해서 그 word의 값을 화면에 출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 보셔야 돼요. 예 순차적으로 설명은 하지만 실제로 내용 자체가 순차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부분도 보고 앞에 있는 부분을 같이 보면서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프로그래밍이나 반복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counted word 자 word를 count를 할 건데 그때 객체를 사용할 겁니다. 즉 counted word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counted word에 이렇게 대괄호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 대괄호 안에 들어가는 값이 counted word라는 객체에 저장될 프로퍼티의 이름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일단은 0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제가 실행을 일단 시켰고 그 다음에 counted word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면 counted word라고 하는 이 객체의 값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뭐 여러가지 숫자들이 있는데 이 숫자들은 이 문서에 나타나는 숫자들이에요. 예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겠죠. 밑으로 들어가 보면 문자가 나올 겁니다. 어때요? 문자들이 나오죠? 뭐 what coding affection 예 그리고 뭐 여러가지 단어들이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이 이 counted word라고 하는 객체의 프로퍼티 이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퍼티의 값은 제가 0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전체가 다 0이 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여기에 있는 이 0이라고 하는 이 값을 이 단어들 에어가 등장한 단어의 횟수 또는 얼쏘가 등장한 횟수가 여기에 표시되도록 이제 코드를 짜볼 거예요. 자 다시 이전 코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전 코드로 돌아갈 때는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여러분이 이전에 작성했던 코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바로 여기에 0이라고 그냥 때려박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카운팅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 작업을 좀 쪼갤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우선 반복문을 씁니다. 만약에 아 아 카운팅 워드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건 뭐예요? 온 자바스크립트에서 언 디파인드라고 하는 것은 값이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counted word라는 객체에 들어있는 이 word라고 하는 프로퍼티의 이름에 해당되는 값이 undefined 되었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중괄호에 있는 구분을 실행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counted word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단어가 이 문서에서 처음 등장했다라는 뜻이에요. 처음 등장했으면 counting을 뭘로 하면 되겠어요? 1로 하면 되겠죠. 아니면 그러면 else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counted word에다가 1 대신에 기존의 counted word의 값에다가 하나 더 등장한 거니까 1을 더하는 값을 counted word의 word 프로퍼티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 등장했을 때는 자, 처음 등장했을 때는 자, 처음 등장했을 때는 자, 처음 등장했을 때는 else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값이 만약에 1이었다면 1에다가 1을 더해서 얘의 값을 2로 만들어 준 거죠. 기존의 값이 만약에 2였다면 2에다가 얘가 2니까 2에다가 1을 더해서 3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미 등장한 단어들에 대해서는 얘 어 값을 추가하는 그런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 그 다음에 counted word라고 하는 저 객체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는데 일단 요거 실행부터 한번 시켜봅시다. 자 실행시킬 때 예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카운티드 워드의 값이 잘 설정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엔터를 치면 이렇게 쭉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1이 아닌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in 같은 경우는 4가 되죠. it은 4가 됩니다. 즉 it은 4번 등장했다는 뜻이고 in어는 1번 등장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각각의 단어별로 얼마나 많은 빈도스로 이 문서에서 등장하고 있는가를 카운팅하는 것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이 부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소문자 a와 대문자 a를 같은 걸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처리하면 되는 거고 우리 수업에서 꼭 다룰 필요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일부러 빼고 있습니다. 자 등장 횟수를 계산한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정렬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워드 카운티시라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질수하게 나와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다 뒤져가지고 뭐가 랭킹 짱인지를 확인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정렬을 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를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정렬에 대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